네, 지난달 우리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우리 지금 증시였는데 그때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서학계미로의 모습도 변모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주식 거래가 역대 최대 기록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김종우 기자. 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요즘 서학계미로 부르잖아요. 시차가 반대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수익이 많이 나니까 잠을 좀 덜 자도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원하신 분. 그렇죠.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는 투자 같더라고요. 수익이 안 나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튼 이런 분들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액이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56조 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거래액 추이를 좀 살펴보면 1년 전인 지난해 2월에는 이게 82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11월까지만 해도 200억 달러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1월 368억 달러까지 뛰더니 2월 들어서는 50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국내 확산하기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6배로 늘었고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달 해외 주식에서 매수 결제액에서 매도 결제액을 뺀 순매수 금액은 약 3조 6천억 원 정도로 전월 대비 오히려 38% 정도 줄었는데요. 1월보다 매수 금액이 늘어났지만 앞서 지속적으로 매수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한 금액도 늘어나면서 순매수 금액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최근 서학개미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동학개미들이 투자로 큰 이익을 보면서 해외 주식에도 관심을 충분히 갖게 된 영향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 코스피 등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신 해외로 미국 같은 해외 시장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미국 공매도 이슈로 게임스톱도 그랬고요. 중국 기업과 이항도 그랬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를 종목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해라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해외 주식에 나선다라고 하면 떠올리는 몇몇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존에 선호했던 종목들 이외에도 새로운 투자처로 이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서 관심을 가진 종목들을 순매수 액순으로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부동의 1위는 역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한화로 3,400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는 움직임이 보였고 이어서 2,600억 원 이상 순매수 집계된 종목이 팔란티어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뉴욕 증시의 9월에 상장된 종목들입니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었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게임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애플도 역시나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또 이 가운데 단기 차익을 노린 움직임도 나타났는데 공매도 이슈 때문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미국 개인들이 끌어올린 게임스톱이라든지 AMC 엔터테인먼트에도 우리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 드론 업체 나스닥 상장된 이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보고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한 60% 급락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오류 증시 같이 지금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궁금해지는데요. 유재 기자. 네, 일단 앞서 저희가 연계금을 다룰 때도 했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의 비중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산 투자 차원에서는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것, 긍정적입니다. 사실 이건 되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다만 문제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저도 가끔 후배들이 국내 주식 시장을 보낼 때 이럴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많이 물어와요. 그럼 저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들어가서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보면 그 산업에 대한 내용, 기업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됐으니까 그걸 보고 재무제표를 보면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저한테 그렇게 조언해 주셨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산업을 알아야 되고 기업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겐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영어. 사실 국내 보고서도 제대로 보기가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해외 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무제표나 공시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거래 비용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지금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도세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중도 22%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도 비용이 좀 들고 그다음에 환전수수료라든가 또한 달로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때는 환차 손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기준으로 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0.014에서 0.2%인데요. 해외 주식 거래 시에는 0.2에서 0.45%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비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 사실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단 분산 투자, 해외 주식 투자도 분산 투자, 국가나 섹터별로 분산 투자를 하고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면 ETF라든가 펀드를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좀 맡겨라, 전문가를 믿어라. 이런 조언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든 이런 증시시 해외 주식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거래 수수료가 있는 줄 다 아시지만 정보를 조금 늦게 받으면 수수료가 없는 그런 지금 거래에서도 온라인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영어의 한계로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 주식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